안녕하십니까 세부대디 입니다 저는 오늘도 한번 달려 봅니다 아 지금 건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건이한테 아무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뭐해라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어 남 좀 많이 배려하고 이해심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뭐 따로 특별하게 강요하는 건 없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이 참 친구들도 많이 이해하고 배려도 많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 아빠를 배려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아 지 점심에 햄버거 먹고 싶다고 햄버거 사 갖고 학교에다 맡겨 달라고 아 이제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이 갖다 줄 햄버거 사러 지금 맥도날드에 잠깐 왔습니다 맥도날드에서 건이 햄버거 좀 사고 갖다 주고 오늘 빨리 알려드릴 게 있어서 고 얘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햄버거를 이제 사서 우리 학교에다가 우리 보조 선생님에게 요거를 맡겨두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드릴 말씀은 몇몇 분들이 저한테 몇번을 여쭤보셨어요 지금 한국 호텔 사이트에서 크림슨이 있어서 크림슨을 검색을 하고 눌렀더니 아무것도 안된다 혹시 지금 크림슨이 플리북이냐 즉 만실이냐 왜 안되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또 제가 누굽니까 세브대디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 이런 것도 발빠르게 움직여야죠 그래서 저의 모든 정보력 여행사의 모든 정보를 동원을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크림슨이 한때는 허니문한테도 인기가 많았었고 연인분들한테도 인기가 꽤 많았고 물론 뭐 가족분들 약간의 발리를 온 듯한 느낌이 난다 숲과 어우러진 룸이 참 이쁘다 수영장도 이쁘다 이렇게 해서 인기가 많았던 곳이었는데 지난 태풍에 크림슨도 조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클로스를 했다가 공사를 해서 재오픈을 해서 손님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실인 줄 알고 계속 왜 그러지 이번에 오픈을 해서 손님이 갑자기 몰렸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12월까지 잠정 클로스를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보수를 좀 더 하고 재오픈을 하려고 클로스를 한 건지 팬데믹 때문에 손님이 많지 않아서 겸사겸사 클로스를 한 건지는 정확한 배경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알아본 결과 12월까지는 크림슨은 클로스가 돼 있다라는 거 한국에서 아 땡땡 사이트라든지 무슨 호텔 사이트에 크림슨이 있다고 해서 올해 안에 크림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묵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 안타깝지만 아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필리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12월까지 클로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지 말 그대로 12월 안에 다시 오픈이 될지는 저 또한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크림슨은 12월까지는 클로스입니다 요즘 그 지난 마닐라 쪽 태풍 영향으로 조금 날씨가 흐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바람도 좀 잔잔해지고 좀 좋아졌습니다 날씨가 흐린 걸 보니까 문득 예전 생각도 나고 이 필리핀이 배수 시설이 안 좋아서 물론 지금도 막 공사를 많이 하고 도로 공사도 하고 배수 공사도 하는데 이 폭우가 쏟아지면 저희 집에서 사무실 가는 쪽에도 항상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가 아직도 되고 있고 비가 오는 날은 이 침수 지역이 많기 때문에 차가 평상시보다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더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폭우 한 1시간 쏟아지고 나서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집까지 평상시에 한 25분 걸리는데 그날 2시간 걸린 적도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침수가 되는 지역이 많은데 이 침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필리핀이 물론 지금은 그런 곳이 거의 없다라고 믿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나라 어떤 나라 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냥 옛날 얘기 옛날에 이런 재밌는 일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마닐라 살 때 한 번 태풍이 또 크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막 나무도 막 쓰러지고 다 침수도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그 동네 태풍 때문에 나무가 큰 나무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가로 덮치면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동네 청년들 아이들하고 막 모여서 그 나무를 이렇게 들어줘요 그러면 그 사이로 이제 차가 지나가면서 아이들과 청년들한테 동전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한 1페소 2페소씩 저도 그 뒤에 있다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던져줬죠 들어주길래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저거를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저 나무를 빨랑 치워버릴 텐데 야 이 사람들은 저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차가 지나가면 또 들어줬다가 다시 내려놓고 야 저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구나 아주 나중에 저도 문득 그 생각이 나서 운전하고 오면서 혼자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거죠 그냥 뭐 물론 하루 이틀 지나고 거기를 갔을 때 그 나무는 치워져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 용돈 벌어서 뭐 저녁에 산미개를 사 먹었는지 바베큐를 사 먹었는지 모르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한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도로가 이렇게 침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꼬마 하나가 도로 가운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차들이 갈 때마다 이렇게 비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도 동전을 이렇게 운전자들한테 받아요 저 또한 또 무의식 중에 주지만 곳 안에 그 아이가 있는 곳이 웅덩이가 있어서 거기는 깊다라는 뜻입니다 글로 차가 오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손짓으로 양옆으로 가라고 하고 동전을 받기도 하고 어떤 곳은 돌멩이를 갖다 놓고 침수한 곳에다가 돌멩이를 갖다 놓고 거기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양쪽 끝에 또 동네 청년단 한두 명이 서가지고 건너갈 때마다 1페소씩 이렇게 받아서 또 챙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거기를 건너가야 될 사람은 건너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밟고 지나가면서 돈을 줬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재미도 있었고 야 이렇게 또 생활을 하는 방식도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제가 세부에 와서는 한 번도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마닐라 살았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냥 아 이렇게도 살았구나 라는 거 그냥 얘기를 해주고 제가 예전 영상에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필리핀 저소득층이나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보고 저도 한번 따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폭우가 쏟아지면 이 사람들은 그 빗물에 샤워를 합니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그 빗물에 비누칠을 하고 샤워를 하고 씻기도 하는 그런 문화 이거는 지금도 약간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을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스콜로 인해서 비가 여기는 장대비라고 그러죠 쫙 쏟아지면 그 30분 1시간 정도 그렇게 쏟아지게 되는데 그 빗물에 샤워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나 청년들의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다는 거 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네요 여기에서 하나의 팁을 살짝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듯이 필리핀은 침수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침수 차량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마닐라나 루선섬 지역에서 태풍이나 침수가 크게 돼서 침수 차량들이 많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싹 수리를 해서 밑에 지역 비사야스 지역이나 민다나우 지역으로 내려보내서 중고차로 판매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중고차를 구입을 하실 때 요 또한 주의를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팁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 이게 침수 차량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시든지 사전에 그렇게 하셔서 특히 큰 태풍 후에 또는 많은 비로 인해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이 차들이 등록이 마닐라 쪽에서 많이 돼 있고 그 지역에서 많이 돼 있다 태풍이 불었던 지역에서 많이 돼 있는 지역의 등록 차량이다 싶을 때는 그런 것도 조금 살짝 의심을 하셔서 조금 더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중고차량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피해를 덜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살짝 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저는 또 오늘 저녁에 우리 구독자님 중에 회사 워크샵으로 자유여행으로 오신 구독자님이 계세요 한 14분을 모시고 오셨는데 저녁에 또 잠시 또 인사도 드려야 되고 여행 즐겁게 잘 하시는지 좀 체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또 그분께 잠깐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조금 이렇지만 여행하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바람도 그렇게 세게 부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즐겁게 워크샵 여행이 될 거라고 믿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세부에서 세부 데드였습니다